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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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검수 양상 하늘검수 한글검수 자 이제 우리 국회 하늘검수 하늘검수 소삿을 하늘검수 자, 이제 손바닥도 흔들어주세요. 주승용 폰트시 의장님 청소했습니다. 오중근 원장님과 임원님 함께 소결됩니다. 정말 두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소사볼 단어제를 통해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통을 살리고 우리 평택의 멋을 널리 알리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평택시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살리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비 오는 데 중에도 농업경연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11개 참여단체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평택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 전통을 살리는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또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평택에서도 면면이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날을 맞이해 가지고 단호와 관련된 그런 뜻도 의미도 좀 되새기는 그리고 또 즐겁게 함께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소섭을 다룬지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찌름 체험장이 또 있습니다. 아까 우리 평택시의 마스커트 평택이가 진심으로 가려있는 강의들. 적당히 강의 기쁘죠. 그리고 내 강의 시간은 너무 리허설 이렇게 앞둘지 개봉이 정말 낮은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하시오. 날씨가 서서히다. 감사합니다.